전북도는 다음 달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습니다. 이를 위해 도와 각 시군 읍면동 258곳에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했습니다. 도는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 취약지 8만 9천 헥타르와 등산로 82개 노선 442km에 대해 입산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. 이에 따라 산불 감시원 등 1,400명은 산불 위험지역에서 입산 통제와 인화물질 소지자를 단속합니다. 또 산불 취약지역은 무인 감시 카메라 80대로 항시 감시합니다.